언제까지 같이 있어요? 일단 이번 주 금요일?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? 벌써 약간 습한 느낌이네 아니 그 사람이 저녁에 쓰면 되잖아 돈 나고 있어 돈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꿀지 몰라서 몇 번 더 챙기면 되죠? 100개 빼야 100개 택배 상관차야 택배 상관차 있는데 안 태연이라고 말아야 돼? 아 이 선생님 압니다 저번에 같이 운동에 선생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신인 선수로 온 만큼 팀에 좀 보탬이 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짐을 열심히 나가야 될 것 같은데? 네 일단 짐 옆에 누가 좀 불태연하지? 막간을 이용해서 저녁 소가 해놓습니까? 아 뭐 이제 영호 형이 잘 리드 해주실 것 같아요 천남에 있을 때 동경하는 선배가 좋아하지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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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오랜만에 봐가지고 어색해? 어색해요 카메라 좋아했었는데 거기가 카메라 좋아했다고? 카메라를 왜 좋아해? 아 이런 걸 좋아했는데 갔다 오니까 많이 먹으니까 좀 흥분해 이거 무너질 거라 가지고 정현이 가지 정현이 어딘지 알아? 저 인기 따라가게 정현이 저기 씨 보이지? 저기 저기로 가야 돼? 성인이 몇 살이야? 누가? 성인 너 여기서 몇 년 차야? 생년이 없어? 네 생년이 없어 A to A 우리 A 슈드만 찍으라고 화멸에 있으면 빨리 찍으라고 하지? 네 화멸에 있어 우리 보니까 이거 있으면 약간 환장한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 있어요 있어요 어린애들 애들이 약간 애정될 팁이 있더라고 카메라 보면 풍불한 거 오지 않은 사람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맞죠? 아니 아저씨는 안 좋아해 아저씨는 안 좋아해 아저씨는 안 좋아해 아 아 어떡해? 우리 아저씨는 안 좋아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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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리고 있는거야? 현식이가 출장한대요. 출장한다고 지금 약간 술상수로만 한다는데? 여기 한쪽으로 모여 한쪽으로. 너무 안 어울려. 안 어울려 찍고 있었잖아 이거. 안녕하세요. 여기 서파리스 꺼진 것 같은데? 여기 서파리스 꺼진 것 같은데? 덥네요 여기. 시원한데? 걱정한건데? 복 많이 받으세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사마디카! 잘하세요. 잘하세요. 처음 랩 진짜 잘했는데? 벌써 번데? 진짜 잘했어요. 카메라 올라올게 자세히 기다려 하지 말고 자세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야 이거?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래? 네 다리가 너무 기니까 불편하겠다 비행기에서 힘들었겠다 다리 길어서 물을 바로 앞에 다 있는데 다리가 힘들어서 에어팟 맥스 너밖에 안 보이더라 딱 봤는데 에어팟 맥스가 있어 제호가 없어지니까 제호가 그러니까 너야 제호 보고싶다 저 형 머리 밀고 제호 머리 짜는 거 같아 제가 한입팀 찍어봅시다 일부리도 그만큼 프로답게 좀 마음 먹고 잘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려운 시즌이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어려운 시즌이 될 수도 있는데 제 메일 치우고 있으면 찍어주세요 이렇게 때리고 욕하고 이거 코치면 돼 제호가 하지 마실 거 같은데 지호가 그냥 다시 보내고 안nezъ rational 아다른 시즌이 하고싶다 Silence 아다른 시즌이 여름이 기다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